자 이번 시간에는 이 파이썬을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. 다른 유형체제는 제가 별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만들었으니까요.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윈도우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놓은 게 있어요. 자 여기에 보면은 파이썬 ORG 다운로드 윈도우즈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 파이썬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. 자 여기에서 이제 윈도우 버전을 받을 수가 있고요. 아니면 아예 파이썬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여기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마우스로 올려놓으시면 파이썬의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적합한 파이썬 버전을 추천해줍니다. 그 중에서 우리 수업은 파이썬 3를 기준으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파이썬 3으로 시작하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다운로드 받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죠. 자 install for all users를 그냥 선택하시고요. 그리고 파이썬은 컴퓨터 상에서 이 위치에 설치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. 이건 참고삼아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next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냥 next 그리고 예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돼요. 자 그러면 설치가 다 끝나면 이제 finish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설치가 끝납니다. 자 됐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파이썬을 어디에서든지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 하나만 더 하고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우선 윈도우 탐색기를 한번 열어보세요. 그리고 자신의 컴퓨터에서 로컬 C드라이브로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에 파이썬 34라고 저는 적혀있네요. 저기 있는 3까지는 같을 건데 뒤에 있는 4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. 버전에 따라서.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치한 파이썬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.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컴퓨터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로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속성이 나옵니다. 자 이 속성에서 여러분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것을 눌러보세요.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. 거기에서 환경 변수라는 것을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. 뭐 그렇게 복잡할 것도 아닌데 자 그 중에서 시스템 변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자 여기 패스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게 보일 겁니다. 예 저 패스라고 적혀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. 그러면 요 뒤에 변수 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 여기 껌뻑껌뻑 거리는 걸 제일 끝으로 이동을 시키세요. 끝에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제일 끝에다가 입력이 되겠죠. 자 이 상태에서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보통 키보드에서 알파벳 L과 그리고 따옴표 사이에 있는 키입니다. 자 세미콜론 예 위에는 점이고 밑에는 쉼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기호가 세미콜론입니다. 자 그리고 저는 현재 C드라이브에 파이썬 34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요 세미콜론 뒤에다가 요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. 자 저 같은 경우는 C드라이브에 있으니까 우선 자 여러분은 직접 입력하시는데 제가 좀 덜 헷갈리라고 제가 따로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. 자 우선 C드라이브에 그리고 역슬랫이라는 걸 쓰는 건데 요거 이제 달라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엔터키와 그리고 이 지우... 그... 입력되어 있는 걸 지울 때 쓰는 키 있잖아요. 예 그거 사이에 있는 그 키, 원화 표시를 요렇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여기 파이썬 34라고 전 적혀 있는데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자 p, y, t, h, o, n, 34라고 하고 그리고 어... 하나만 더 요렇게 원화 표시를 하고 자 이걸 카피해서 음... 카피하기 전에 요거 대문자로 해야겠네요. 자 대문자로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 제의 끝에다가 제의 끝에 앞에 꼭 세미콜론을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. 예... 좀 귀찮죠? 제가 우리 뒤에 후속 수업에 내용이 좀 있어서 그래요. 자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윈도우키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있는 윈도우 로고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자 알파벳 를 누르시면 실행이라는 게 떠요. 여기에서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. 자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 저처럼 파이썬 3... 라고 이렇게 뜨면 잘 된 겁니다. 혹시 저처럼 안 되는 경우에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.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자 여기서 그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 저는 윈도우 8이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목록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가시면 자 파이썬 3.... 그리고 idle 라고 적혀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. 그 프로그램을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이 파이썬 셸이라고 하는게 뜨는데요.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드리는 명령을 하나하나 입력하시면 여기에서 파이썬을 실행해 볼 수 있게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에서 이제 파이썬을 실행하는 실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